베리의 헬로토이 메카드볼 셋!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볼 8화 정갈 메카니멀 디스피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메카니멀 디스피온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디스피온은 과연 어떤 기술을 쓸지 베리와 함께 리뷰를 빨리 보러 가봅시다! 슈슝! 에잇! 누구야! 누가 유리창을 깬 거야! 저기요! 자영웅!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말썽! 으잇! 잠깐만! 저기서 공을 쳐서 여기까지 날렸다고? 어이! 저, 저, 저런 엄청난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니! 어이! 부산 갈배기 김감독! 나야 한 선생! 혹시 야구선수 하나 키워보지 않을 텐가? 프로야구 홈런왕이 될 녀석이 나왔어! 오늘도 열심히 차영웅의 재능을 발굴해 주시는 감임쌤! 교실 건물을 넘길 수 있었는데! 아이고, 말이라도 못하면! 영웅아! 학교 뒤에서 메카니멀 반응이야! 뭐라고? 영웅아! 어디가! 여기 어디쯤인데? 어? 어? 저쪽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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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파키라! 공격해! 명령하지 마, 이녀석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로버스타, 레그킹! 세라야, 에너지가 줄고 있어! 아칸! 난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아니라 아칸이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옛날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뭉쳐볼까? 좋지! 그리쳐 파키라! 해치워보려! 포메이션 패턴! 아이언 헤드! 악한 블레이드 쉴드! 불의 힘! 파키라의 돌머리가! 불머리가 됐어요! 불이야! 불이야! 나아! 어철? 으으... 흐으... 으으... 으으이! 으윽! 으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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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또 졌네 또 졌어 야 너희들 실력도 없으면서 왜 너네 편 하자고 한 거야 이게 뭔 망실이냐고 누가 할 소리 이런 하자투성의 메카니멀인 줄 알았으면 찾는 게 아닌데 뭐야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이고 참참 경태리단 싸움은 나중에 하고 빨리 도망쳐 오늘도 부리나케 열심히 도망가는 마브리단 다리가 안 보여 도움은 크게 안 됐지만 그래도 성의는 표시해야지 어? 안 줘도 되는데 어? 구두? 오해하지 마 전에 신었던 구두가 찢어져서 할 수 없이 신은 거야 원래는 구두 사러 가던 길이었는데 마브리단이 은행을 습격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막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에이 난 신지도 않고 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걱정 마 새로 사면 버릴 거니까 가자 재즈 쭉쭉 뻗은 아름드리나무로 유명했던 숲이 단 이틀 만에 모래밭으로 변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괴물로봇이 나타난 이유로 계속해서 이상한 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즈 궁금한 게 있는데 아칸과 패탕하고는 어떤 사이야? 우리는 같은 스승님 밑에서 수련을 하던 친구였어 아칸은 자존심이 강해서 거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력만큼은 넘버원이었고 그에 반해 패탕은 항상 아칸에게 밀려서 2인자였어 결국 패탕은 아칸을 한 번도 못 이기자 말도 없이 떠나버렸고 아칸과 나도 스승님이 행방불명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지 행방불명이라니? 소문에는 독을 쓰는 메카니멀한테 당하셨단 말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몰라 독을 쓰는 메카니멀이라 패시사 원래는 같은 동료였군 한편 기이한 일이 일어난 숲을 알아보러 온 호호 할머니와 자영웅 숲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렀다 아칸과 함께 땅을 조사해보거라 알겠습니다 메카드볼 셋! 메카니멀 고! 역시 메카니멀의 짓이었구나 독을 사용하는 메카니멀이 혹시 너? 아 말도 안 돼 메카드볼을 가로채다니 이런 소리 못 들어봤나? 먼저 차지하면 주인이라고 넌 누구지? 내 이름을 못 들어봤나? 디스페온이라고 디스페온? 땅을 이렇게 만든 게 너의 짓이냐? 정답! 앞으로 지구의 모든 땅이 이 땅처럼 될 거다! 천만에 그렇게는 안 될걸? 악한! 다시 간다! 메카드볼 셋! 메카드볼을 또 공짜로 주다니! 고맙다! 속았지! 설마! 영웅이가 얼마나 잘 싸우나 한번 볼까? 구경은 안전한 데서 하시죠 발에 스프링이 달렸나? 이 꼬만대사! 날 속이다니! 도둑 주제의 큰 소리는! 악한! 바이첼프! 공격! 메카드볼 미사일! 발 쏴! 도매이션 패턴! 바이칸 블레이드! 뭐든지 다 묶여버리는 독? 예전에도 너처럼 무모한 녀석이 있었는데. 디딜리포이다. 와우, 독침칼이에요, 독침칼. 자, 마지막이다. 이거... 몸이... 잘 가래, 이 망치란 녀석! 뭐야? 또 이렇게 끝난다고? 메카드볼 완전 엔딩 맛집이야, 맛집. 다음 주에 빨리 가지고 올게요. 베리의 메카드볼 사전, 디스피온. 교활한 성격의 메카니멀로 메카드볼 세터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데들리 포이즌! 기술을 쓰며 녹색, 검정색의 독을 내뿜는데 악한 블레이드 쉴드까지 녹여버리는 지독한 독성이다. 꼬리에서 나오는 독침을 단단하게 만들어 악한 블레이드처럼 칼이나 창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으악! 저 전갈 메카니멀 만만치 않네! 그렇다고 질 수야 없지! 메카드볼을 써서 당한 걸 돌려주자! 그 사이 세라가 새 메카니멀을? 유니콘으로 변신하는 칼리고라네! 세라는 대체 비밀이 몇 개인 걸까? 메카드볼도 함께 찾고 싶다고! 메카드볼 구아! 카드를 나는 유니콘 칼리고!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